이건 뭐야? 그레스필드? 크레이터 밖에 없는데? 뭐야 이거? 페이! 야! 야! 이펙터가 왜이래? 이펙터가 뭐야 저거? 페이! 1.25! 페이드윈 강제인데 이거는? 뭐지 그러면? 나의 피지컬을 체크하는건가? 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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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이 미션의 의도가 뭐지? 보호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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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보이니까 이렇게 보라고 만들어놓은 거구나. 잘 안보이니까. 잘 안보이니까. 너무 그 미션 만드셨던 분이 개를 너무 많이 봤어요. 그 레벨21C님이 미션 담당인 걸로 아는데 갤러요 갤러. 거의. 디. 디제이백스 갤러리 유저야 유저. 빰빰빰빰. 안녕. 휴. 여기 안경 어디 나와? 누가 안경을 써? 누가 안경을 쓰죠? 볼까? 찾아볼까 한번? 어? 아 그러네. 안경 썼네.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안경이네. 어 그러네. 야. 각경미션이. 각경미션. 아 그렇구나. 그레스필드라고 쓴거는 의도적으로 오타를 쓰신 것 같아요. 의도적으로. 글래스가 아니라 그레스라고 썼잖아요. 영어로. 아. 띠용. 미션 난이도도 그렇게 안해놨고. 아이고 어렵다. 아이고 어렵다. 어깨. 오케이. 엥. 아. DLC코드 문제 왔다구요? 아 오케이 오케이. 확인해 봐야겠다. 왔네. 아 왔네. 왔네 왔네. 오케이